처음에는 고양이가 앨범 처음에는 무대까지 마치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사마졌다가 딱 드레스 입고 짠! 오늘 정연시피셜 공주님으로 나타났어요 갑자기 공주님 오늘은 요정, 요정 요정? 그러면은 나연아님께 요정같은 표정 한 번 빠질 수가 없겠죠? 지하 와우 왠 제 앨범을 읽었습니다 야 저 못할 요정이에요 네? 못해 요정이요? 왔어요 그랬어요. 저 못해 요정이잖아 원수 너무 착하다 진짜로요 정연씨 네 왜요? 어? 이러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얘기해 줘요 아니 얘기해 줘요 아니요 대부분의 인터넷에 얘기할게요 근데 저희와 얘기 잘못했어요 빨리 할까요? 네 오늘 자꾸 어제부터 정연씨가 이 드레스 계속 어렵다고 몸 좋는 것 같다고 예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때요? 정연씨가 이렇게 앞에 나가려 해서 패션을 좋아해요 고심장 나 또 이렇게 다 맞은 거야 다 맞았네 유 앞 used 오케이 아마사빈 유 으 아 nin 그냥... 그냥 안 나왔습니다. 안 나왔습니다. 그런 시간나면서요, 이게. 그럼 키가 맞는 쯔위가 실력을 해주세요. 저희들하고 쯔위 실력이. 저기요. 그쪽 돌아오세요. 와, 그쪽에서 완전 깨불었어.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. 하고 싶었어. 하고 싶었어. 진짜 하고 싶었어. 너 진짜 하고 싶었지? 마지막이니까 원수들만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. 아무튼.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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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러면 한 명씩 다 해보자. 그냥 다 해보자. 알았어. 두 명, 세 명. 정말. 다연이랑, 지효랑. 우리 쪼꼬미들끼리 할까요? 저요. 저에서 쪼꼬미들끼리 한 번. 쪼큰, 쪼큰. 쪼큰, 쪼큰. 쪼큰, 쪼큰, 쪼큰. 이거 하잖아. 잠깐만 기다려봐. 뭐야? 이런 거 맞춘다고? 이렇게. 뽀뽀하고? 하셨어요. 시작. 내가 오랜 년째 시작. 내가 오랜 년째 시작. 날 뭔가 못던가. 난랜 년에 놨다. 날 뭔가 못던가. 날 맞는 달라. 날 내가 없는가. 내 애교에 두뇌가. 쪼큰. 한 번 먹었어요 내가 다음 색상은 아주 기대되네요 아 네 명 다 같이 할 거예요? 네 저희는 준비는 건 없어서 그냥 걸어볼게요 노래 다 불러주세요 뭐 할까요? 아니야 저거는 저거 떴어 다른 거 그냥 분위기 분위기 알겠어 스토키마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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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팔려 왜 정연이만 왜 이렇게 잘 들어와 안팔려 아 안팔려 아니 신정국을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러면 태연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딸기 딸기 저 두 개가 많아서 땡기 저 세금 대금 귀여워 소스윗 둘 다 그냥 보면 너도 이쁜가 들어가예 소스윗 아깝다 이 정도면 어떡했지 아깝다 이제 공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오랜만에 널네게나바 불렀지 않습니까? 작년 콘서트에 널네게나바가 오프닝이었죠 그때도 진짜 드레스를 입고 그늘을 타고 등장을 했는데 역시 이 곡은 드레스랑 널 가까이 있나봐요 저 작년에 파타진파크 했을때도 등장이 진짜 예뻤다고 우리도 하면서 되게 많이 울컥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좋았네요 좋았네요 우시는 모습인데 이중현이 우시는 모습 아아 아아 우리 참 웃어 제발 근데 안 보이는데 네? 네? 네 근데 우리 안 보이는데 아 진짜로 울어주세요 난 보이는데 철이 두나라고요? 철이 두나라고요? 철이 한번 보면 보이나봐 난 완전 보이는데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꽃 봤어요? 네 네 됐어요? 네 열심히 차기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또 색깔이었잖아요 그것들이 그리고 저희 신곡도 불렀잖아요 두 분 시간을 보냈어요 그쵸 아빠 있대? 그래요? 네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어때요? 혼사자라면 아하 파도타기하는 아하 그리고 또 체조회가 왔으니까 그쵸 좋아 정의 시간 리듬해 주시죠 그쵸 파도타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? 여기 위탠딩부터 조금 이렇게 그래서 다시 위탠딩까지 아 여기부터? 아니 여기부터 이렇게? 여기부터 쭈루룩해서 여기로 했으면 오케이 오케이 아 디나 이성찍도 준비됐죠? 아 디나 우리 스태프트 준비됐죠? 뭐 할거야? 뭐 할거야? 어떻게 외친거야? 야아 이렇게 외친거야? 야아 준비됐죠? 네 간다요 시작 시작 인상찍이 불 켜주세요 안 켜졌어 불이 아 잠깐 다시 한거 같아요 다시 해요 근데 보기 인상찍이 불이 안 켜졌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무효야 무효야 다 켰어 다시 여러분 일어나야돼요 화도타기는 일어나야돼요 자 나오면 준비하시고 자 시작 시작 이야아아아아아 간다! 반갑다! 어이쿠 ending 봤어요? 그건 봤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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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? 네 aman CBS 아 쥐해ößpose 뭐라고요? 아니 aman nieuwe 만 én 봤는데 근데 이게 일어나는 타이밍이 몰라서 잘 맞는지 몰라서 웃지 마세요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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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우고 뭐라고? 즐기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하는 사이에 벌써 공연에 얼마같이 납작졸지? 멘트까지 알고 아오오오 이거 모르면 좀 해가지고 얼마 남았다고 문진씨? 어... 3분의 1조는? 저 공연씨가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컬러가 3개나 바뀌었잖아요 그죠? 블랙, 골드, 그리고 화이트까지 근데 또 어떤 컬러가 남았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원스 알아요? 저 몰라 몰라 우리 다 몰라 아무튼 이렇게 네, 선아이스라이트 공연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런 색깔로, 컬러로 컨셉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완성된 무대 때 원스가 좋아했을 거예요 원스가 좋아했을 거예요 네, 원스가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, 원스가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노래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기대하세요 다음 노래는 실패합니다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.